헝클어진 금발에 허름한 옷차림. 궂은 날씨도 아랑곳 않고 작업에 열중해 있는 이 남자. 바로 잭인데요. 그런데 아이고 비도 오는데 맨발이네요. 맨발과 맨손으로 자연의 기운을 느낀다는 잭. 이 남자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커다란 수레를 끌고 오는 이분은 집에 앉힌 에나입니다. 아니, 설마요. 와, 저게 한 15kg는 될 텐데요. 코코넛은 우리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너무 많아요. 이번에는 정글도로 능숙하게 코코넛을 잘라내는 에나.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막내 타지와 누나 미카. 코코넛을 기다리는 모양인데요. 코코넛 과육은 아이들의 최애 간식 중 하나입니다. 자연의 먹거리라고 해도 거저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이 정도의 수그러움은 있어야 달콤한 과육을 맛볼 수 있죠. 저희 제작진도 덕분에 잘 마셨습니다. 비가 그치고 가족의 숲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글로 담아내는 여행 작가 임택시인데요. 타지와 기축한 지하의 정배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택시, 안녕하세요. 라나 partnering입니다. 친한 반가운 손님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여행을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shape의 주소품을 ringing. 구매하실hma, 감사합니다. 네. 네. 우와. 우와. 멋진 집으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집으로. 그리고 내 사랑의 하나요. 오, 하나요. 택시. 택시. 네. 잘 만나는거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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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여기 있습니다. 네. 깊은 숲 한가운데 잭은 이렇게 집과 자신만의 정원을 꾸몄습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외관과는 달리 실내는 훨씬 넓고 편안한 느낌인데요. 자연은 같은 디자인을 만드는 법이 없다죠. 유목은 이 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재료입니다. 작은 집이지만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꽉 채운 것입니다. 자연은 한의 창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연은 내 안의 창원을 열어둔고 있는 공간. 그중 백미는 바로 부엌의 창문입니다. 이 창은 이 창을 열어둔고 있는 공간을 사용합니다. 이 창을 열어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을 열어둔고 있는 창이 없어서 구경을 열어둔고 있는 창문입니다. 와, 이런 창은 정말 처음 보는데요. 그래서, 이 창은 옛날 창은 한 잎을 만났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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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은 한 잎을 만났습니다. 여러가지 창은 한 잎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편하다. 네, 좋아요. 작은, 아름다운, 위험한. 택시! 잭이 임택시 돌리는 재미에 푹 빠졌네요. 집에 가장 안쪽으로는 욕실이 있는데요. 무심한 듯 창밖에 툭 놓인 유목 하나가 눈에 띕니다. 소품 하나도 섬세하게 배치한 집주인의 감각이 느껴지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뜨거운, 뜨거운, 카나다에서, 뜨거운,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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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철풀은 카우아이의 숲을 누리면서 개방감을 더하기 위해 한쪽 벽은 아예 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놀랐죠. 밖에서 볼 때는 작고 조금 허름해 보였는데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더라고요. 자연의 재료를 쓰고 사람들이 버린 것들을 재활용해서 이렇게 멋진 집을 완성했다는 게 정말 놀라웠고요. 이런 집에서 하와이의 대자연을 누리면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에나의 정원입니다. 뭔가 수확하러 가는 모양인데요. 강수량이 풍부하고 토질이 좋아 빗자루를 심어도 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카우아이는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천혜의 조건을 갖춘 땅인데요. 때문에 하와이 제도 중 자급자족에 가장 적합한 섬이기도 합니다. 에나는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 요리를 만드는데요. 각종 식용꽃들은 화려한 색을 만드는 주재료로 쓰입니다. 대형마트나 상점보다 텃밭과 정원이 익숙한 타지와 미카는 식성도 남다른데요. 어떤 음식을 좋아해 드릴까요? 이 소주가 가장 좋아하는 식사올리에는 아름다운 식사올리입니다. 고맙습니다. 재료들을 가져왔으니 뭔가 요리를 시작할 모양인데요. 꼬치로 뭘 만들려는 걸까요? 다른 부분은 함께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하고 싶긴 한데 칼은 좀 무섭고 타지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닐까요? 와 정말 강렬한 색인데요 타지손 괜찮겠죠? 저거 안 지워질 것 같은데 소스의 마지막 재료는 꿀 하긴 아무리 식성이 남다른 아이들이라 해도 꿀의 단맛을 어떻게 참겠습니까?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만든 소스를 차요터에 붓고 며칠간 숙성하면 맛있는 피클이 완성되는데요 고운 색의 차요터 피클은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네나는 뉴욕에서 셰프로 일을 했는데요 식자재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 이 섬으로 오게 됐고 지금은 직접 기르고 수확하는 재료들로 건강한 자연의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달리 놀거리가 많지 않은 환경 잭은 아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미카를 위해서는 집안의 해먹을 만들었죠 집이 작다는 건 아빠인 잭에게는 아무런 고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공간의 크기가 아닌 생각의 크기였으니까요 집안의 자리에서 아쉽게 익숙해져요 아쉽게 익숙해져요 집안의 자리에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용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누군지에 가지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리에 대해 하나는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 어떤 금액이 하나가 있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지 우리의 생활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은 건강을 만들어내는 사실 우리의 삶은 건강을 만들어내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공간의 곁을 만들어내는 것을 만들어내는 소 foot 아이들이 쉬는 사이, 에나는 저녁 식사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에나의 비법 소스를 뿌리면 완성. 무슨 맛일지 궁금한데요. 미카도 배가 꽤 고팠나 봅니다. 그릇을 바꾸더니 입에 하나 슬쩍 하는데요. 내가 만든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준다.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죠. 색색의 재료들로 조화로운 맛을 낸 밥상. 아이들도 정말 잘 먹는데요. 몸도 마음도 풍성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릇을 바꾸던 새들이 숲에 아침을 알립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갈 시간인데요. 타지는 에나가 학교까지 발에다 둔다고 합니다. 타지보다 두 살 많은 누나 미카의 등교길은 아빠가 책임지는데요. 아빠를 닮은 미카는 학교도 이렇게 맨발로 갑니다. 차로 15분 거리의 마을까지 미카를 데리고 가면 카프라는 다른 학부형이 미카를 학교까지 펴다 준다는데요. 사실 잭은 아이들의 교육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세 sinful지로서 그릇을 더 актив하는 학교가 된 것입니다. 아빠를 지키는 공사에 대한 동생을 갖다 준다. 에어가는 학교에 대해 더 유지합니다. Arkham. they see the world through a very, you know, vast perspective. well, it's to today. it's my, as I said, homework, we just have to create like all the science steps. so question hypothesis experiment design data results and conclusion. 사실 사이언스는 제 가장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좋아하지 않는다. 저는 ELA를 좋아해요. 그냥 영어, 읽어, 읽어. 커다란 책가방에 숙제까지. 숲에 사는 아이도 학교 가는 모습은 다를 게 없습니다. 아이들의 등교도 무사히 마쳤고, 이제 아빠도 출근할 시간인데요. 아빠의 일터는 바로 목재 작업장. 주의식 잭은 건축 자재를 만들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건축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잭 잭이 만든 두 채의 집에는 그 고민의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거대한 나무들 안쪽에 비밀스럽게 자리한 집 2017년 잭이 처음 만든 집입니다 이곳은 이곳에 뺀습니다 이곳은 이곳에서 가장 처음 만들었고 이곳에 뺀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가장 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료 선택은 그 시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수수의 모양과 재료들과 재료들과 밴불들과 재료들과 밴불들과 정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평 남짓한 작은 짐. 실용적이면서 미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퀴처럼 굴리는 창문의 아이디어도 바로 이 집에서 시작되는데요 창문 외에도 유목을 비롯한 재료 활용 등 지금 사는 집의 원형이 다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집의 특별한 이유는 아이들 때문인데요 당시 3살이던 타지와 5살이던 미카는 집의 기초부터 완성까지 아빠와 모든 순간을 끊게 했습니다 이 집을 지은 지 5년이 지났는데요 자연의 재료를 쓴 덕분인지 집은 낡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었습니다 조금 시들해진 옥상 정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둥들도 그대로 추억도 그대로입니다 At this home is an expression of nature 저는 정말 즐거웠어요. 학생들은, 탈주가 3명, 미카가 5명, 하루 종일, 바닥에 올라가고, 바닥에 올라가고, 바닥에 올라가고, 테스팅하는 것 같아요. 인테그리티가 테스팅하는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은 정말 즐거웠어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집이었어요. 하나하나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추억이 많겠어요. 아빠의 상상력과 아이들의 추억이 담긴, 정말 특별한 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잭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 자연의 기운을 사랑하는 잭에게 이만한 천직도 없습니다. 학교 같은 아이들이 숲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아빠의 작업장으로 온 미카. 익숙한 듯 도구를 챙겨들고, 아빠와 함께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이래서 다들 딸 바보가 되는 거겠죠. 그러고, 아빠의 집으로 가기ilot다. 네, 아빠가 곧 5년이 되었고, 지구의 4년이 되었고... 그지구의 수단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런 장정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깊이 집을 만들고 있어요. 네, 아름다운. 영광을 하는 것이 생활을 가르치다. 일요일에 이렇게 저녁에 집을 해야 되고요. 저는 마사지나 일에 일을 하고, 저는 일을 하는 것이고, 제 공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제 공간에 있는 운동이 너무 부족합니다. 숲을 떠난 나무는 강물을 따라 바다로 떠내려옵니다. 집과 가까운 이 해안에도 여기저기서 떠내려온 유목들이 많은데요. 집과 가까운 이 해안에 맞지 않습니다. 이 해안에 맞지 않습니다. 이 해안에 맞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해안에 맞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좋은 크기의 크기입니다. 뭐 생각합니다? 인간의 산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여기가 계산에서 전문가를 놓고 있는 곳에만 비가 공간에 비해가 없었을 때까지 이 바이로도 바이로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이로도 쓰면 잘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 바이로는 생명을 주지 못하고 마나, 살아있어요 신나게 유목을 들고 돌아가는 미카와 타지 쓰레기였던 유목이 이번엔 어떻게 재사용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바다까지 나왔는데 그냥 돌아갈 순 없겠죠? 어릴 때부터 서핑보드가 익숙한 하와이 아이들 미카와 타지는 아직 배우는 단계인데요 아, 잭이 제대로 실력관리를 하네요 아름다운 인식이 적용되어 있는 지는 지는 다가가 담아 담아서 아니다가 담아서 적용된 지는 자연이 경험한 인식이 생기고 자연이 우리의 교수예요 나라가 정리하는지 경험한지 우리의 개선을 건너면 그래서 물론 자연의 강력은 자연의 강력이, 성장, 체축 부모의 손을 잡고 세상에 첩발을 뗀 아이는 인생의 굴곡을 지나 백바라의 노인이 되어 다시 바다를 마주합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수위. 그렇게 겸허한 하루가 저뭅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수위.